양구군 남면 지역이 국토 정중앙면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양구군 남면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는 최근 명칭 변경 건의서를 양구군에 제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추진했습니다. 또 오는 8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남면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찬반 의사를 조사합니다. 양구군은 지금의 명칭이 일제강점기식의 행정 지명이고 국토 정중앙점이 남면도촌리에 위치해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